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일상 속의 양성평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가시죠. 현 시점 인류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AI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메신저 어플도 AI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에서 하나의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AI로 말투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야 이 개념 없는 대표야 지금 주말 새벽인데 업무 카톡하는 게 맞냐 너는 가정도 없냐라는 말을 대표님 지금 주말 새벽인데 업무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가정에 소홀하지 않으십니까? 이보이소 대표라는 자가 주말 새벽에 업무 카카오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란 말이오 그대는 가정에 소홀한 것이오 라는 식으로 말투를 바꿔주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서 한남이라는 말을 쓰면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난리가 난 표현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시원하게 보여주는 호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째선지 몰라도 한녀라는 표현을 쓰면 그 말을 쓰면 안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거기다가 희은이은지의지읽라는 말을 해보면 아주 대놓고 주어를 바꿔서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이 손가락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수장사 원툴 기업이 미쳤다고 저런 짓을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은근슬쩍 스리슬쩍 저런 짓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번 사건의 스케일은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ai가 이런 학습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카카오는 과거 다음이라는 커뮤니티를 인수합병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하나로 되면서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과 다음에 우수한 콘텐츠 서비스 비즈니스 노하우가 결합되면 높은 시너지가 날거다. 라는 저 말을 보면 오늘의 사태가 어째서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카카오는 ai가 자연스러운 말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많이 학습시켰을 것이고 다음 카페에는 fm계의 오로성이라 할 수 있는 여성시대와 쭉방소드 밀리토리네가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은이야 저기 도탁스랑 이종격투기 알사가 안보이냐 저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여혐단어 존나 썼을건데 그건 생각하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 카페 랭킹 순위 2등에 빛나는 도탁스에 들어가서 한여를 검색해보겠습니다. 한남과 동등한 한여라는 말이 쓰인 횟수는 총 23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글 다음 글이 2023년 7월에 쓰였는데 여자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글이라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카페 랭킹 1등에 빛나는 여성시대의 한남을 검색해볼까요? 무려 37만 7353건의 남염 단어를 다채롭게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도탁스에 비해 양만 6406배의 혐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점심 안 꼴라주면 집가는 길에 한남 정수리 냄새 맡는다라는 식으로 일상에서 저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카카오에서 만든 ai가 어째서 저렇게 편향적인 언어학습 능력을 보였는지 말이죠. 달콤한 영포티 스윗586께서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은이야 도탁스와 여성시대는 1등과 2등을 비교한 건데 여성시대가 원래 좀 이비걸걸한 편이다. 다른 여자들은 다를 거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거대한 소대에서 한남을 검색해보시면 6566건으로 도탁스에 비해 258배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5위에 랭크된 쭉방에서 한남을 검색해보면 16만 6352건을 사용하였고 도탁스에 비해 7232배의 많은 혐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섭섭하죠? 그 다음으로 거대한 밀리토리네을 검색해보겠습니다. 10만 8267건으로 남초 커뮤니티에 비해 4707배를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평성의 문제로 도탁스 다음으로 거대한 이종격투기 남초 커뮤니티에서 한녀를 몇 번 사용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약 35건을 사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남녀 갈등을 먹이로 살아가는 세력이 남자라 생각하시나요? 여자라 생각하시나요? 혐오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요? 스윙영포티 586께서는 이런 사실을 제가 밝혔다는 이유로 저까지 싸잡아서 너도 똑같은 여자라 말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 사이버레카 맞으니까 저 욕하려면 잔뜩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나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인정하고 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혐오로 뒤덮고 있는 건 어떤 성별인지 정확히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영상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오늘도 이런 영상 만들어서 욕이란 욕을 다 먹게 될 은희가 불쌍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진실을 가리려 두툼한 손바닥을 아무리 펼쳐봐도 하늘을 가릴 순 없다.